한동훈 당대표,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태세전환을 했어요. 어떻게 될 것 같아요. 다시 이제 윤석열, 대성명 밑으로 가는 건지. 그게 태세전환인 건 분명히 맞는데 난 그렇게 봐. 정치라는 세계가 그런 것 같아.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적군이 되고 정말 그게 아마 비일비재한 게 정치 세계인 것 같은데 쉬운 말로 어찌 됐든 자기가 모셨든 섬겼든 검찰부터 계속 섬겨왔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 되셨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계속 처국만을 질 수는 없겠지. 그러니까 뭐랄까 검모술수가 뛰어나다?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저자세로 갈 땐 저자세로 가고 또 자기가 요구할 땐 또 요구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처세술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. 한동훈 대표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하고 계속 척을 주고 적으로 가기보다는 한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발을 다 담그고 있다고 보였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세술로 본다면 잘하고 있는 거겠지. 그 사람들. 그러니까 처세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였죠. 아예 저기 뭐야 등을 돌리고 남이 되고 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쯤은 받아주고 또 들어주고 아마 그렇게 하면 계속 밀고 당기고 아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지 싶어. 그럼요.